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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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TV를 더욱 재밌고 신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TV픽의 MC 이현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오는데 눈 오는 날 뭐 하셨어요? 이거 방송 끝나고 가는데 눈이 진짜 30분 만에 너무 벅살이 와가지고 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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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억이 있습니다. 네! 녹아버린 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놓친 지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TV픽 출발합니다. 일주일 동안 TV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만 보면 다 되는 시간! 주간 빅TV입니다. 새로 시작한 MBC 배달고파 일단 시켜! 에서는 서울 마포구를 대표하는 찐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멤버들의 선택을 받은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에서는 첫 해부터 회사 선배를 짝사랑하는 후배의 순정이 감성을 자극했다가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온탕 냉탕을 오가는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주년을 맞이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될 때마다 나온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화제인 장수 프로! 바로 KBS 한국인의 밥상인데요. 특급 게스트 배우 김혜수가 숨겨두었던 손맛을 자랑했습니다. 공복에 보시면 괴로우실걸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배달음식이 거기서 거기지 뭐! 라는 편견을 깨부시기 위한 배달고파 일단 시켜! 저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서울 마포! 직장인이 많은 곳에 맛집이 많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혹시 배달음식하고 곁들여 먹고 싶은 거 싸달라고 했는데 뭘 갖고 왔죠? 아까 보니까 뭐 갖고 왔던데? 아니 저는 뭐 별거 없이 그냥 저는 진짜로 갖고 다니거든요 애들하고 맞아 맞아 나 이거 봤어 봤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참기름 갖고 다니고요 소금을 좀 여러 가지 갖고 다녀요 고기 찍어 먹을 때 어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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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또 트러플 소금들인데 트러플 소금 아니 그럼 뭔 줄 알걸 어우 잘됐다 나 이렇게 마지막에 초라한 걸 좋아하는데 옆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규환의 대반전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스통인데 중세시대 여행가방처럼 보이는 나무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소스가 마련되어 있는 마법의 상자였군요 흑후추랑 백후추 이건 홀세디쉬 휴민이라고 휴민 아 휴민 도벽고추인지 오래됐는데 이거는 진짜 쓱 갖고 가고 싶다 처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와 그러게 일단 시켜 전반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각 라운드별로 두 식당의 음식이 공개되며 얹어 맛본 후 시키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맛있는 음식에 투표한 뒤 다수가 선택한 메뉴에 투표한 사람만 먹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배달 된다고요? 1962년에 오픈해서 60년이 다 돼가는 노포라고 합니다 멤버들이 첫 번째 시식할 음식은 양념된 소고기를 석쇠에 넓게 펴서 직화로 맛있게 구워낸 바싹불고기 맛있는 한상 바로 앞에다 대령했습니다 고기의 온기가 식기 전에 다들 입속으로 직행 누가 뺏어먹는 것도 아닌데 욕심이 과하죠? 입이 찢어지게 먹은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또 다른 메뉴는 바로 한국인의 영원한 원픽 김치찌개인데요 과연 두 메뉴 가운데 더 많은 표를 받은 메뉴는 무엇일까요?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게 되는 MBC 배달고파 일단 시켜였습니다 유난히 꼼꼼하게 립스틱을 관찰하는 이 남자 둘 중 하나겠죠? 이상한 취향이거나 화장품 회사 직원이거나 뭐해? 선배 제품 보게? 아, 시장 조사 좀 하다 가려고요 티 다 나, 경전성고 그런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여기 립스틱 되게 괜찮다던데 좀 골라주세요 제 여친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봐, 자기도 한 살 어린 연하남에 훅 치고 들어오는 직짓 사실 처음부터 경쟁사의 립스틱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립스틱을 바른 선배의 입술이 보고 싶었겠죠 그렇게 시장 조사를 가장한 잠깐의 썸이 마무리됐습니다 별걸 다해 진짜 시장 조사한 것도 익히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내일 제품 계획에 갖다 주고 비용은 품에 올리고 아, 이건 그냥 선배 갔어요 됐어, 립스틱 많은데 뭐 근데 이건 없잖아요 많아도 맨날 같은 것만 바르던데 지금 이거 되게 잘 어울려요 고마워, 잘 쓸게 네 송아를 짝사랑하는 현승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는 현승의 생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승이 생일 축하합니다 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사무실 사람들은 들러리고 생일에 송아와 함께 있고 싶었던 현승 하지만 송아의 신경은 온통 휴대폰에 쏠려 있었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분명한 송아와 고백하려면 오늘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현승 기회는 지금이겠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 안 가 화장실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간다 와, 그래 준비해 화장실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거리로 나간 송아와 뒤를 쫓는 현승 짝사랑이란 이런 것이죠 상대는 계속 앞만 보면서 걷고 몰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서 걷는 위험하게 송아가 어두운 길로 접어든 그때 갑자기 그녀를 낚아챈 의문의 남성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좀 전에 왔어 놀란 것도 잠시 남자를 살갑게 대하는 그녀의 태도 그랬습니다 송아는 현재 팀장님과 비밀 사내 연애 중 이렇게 현승의 짝사랑은 좌절되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팀장님은 송아를 두고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었으니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젤티비씨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였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10주년을 맞이해 나타난 특급 게스트 바로 배우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여기 너무 좋아요 고급적 놀랐어요 김혜수씨야 안녕하십니까? 뻗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식재료 같은 거 집에서 쓰는 것 같고 양념 배수창 네, 바리바리 저는 선생님이 항상 서울에서만 뵙다가 강화도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한 프로그램을 오래 지켜온 최부람 선생님을 위해 맛있는 밥상을 몰래 준비하셨다면서요? 수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준비 많이 했네 진짜 베이스가 이거는 이제 월계수잎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하바잎 자생양파 껍질 유근피라고 해서 느릅나무 껍질 위장 보호에 좋은 거 탑뿌리 익모초 여주 말려서 덮은 거 통후추 이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돼지감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커피가루도 넣어요 통채로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약화도 넣고 생강 듬뿍 넣어주시고요 된장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야 이거 뭐 된장도 돼지 냄새 날래가지고 너무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고기 하나에 들어가는 향신묘 수육이 부족한 수십 가지 김혜수 씨의 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면서 수육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눈으로만 봐도 이건 완벽하잖아요 맛있겠다 완전 녹아 돼지고기 수육이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껍질 살코기 비계 비계 밸런스가 완벽한 수육이 완성됐을 때쯤 쌤 선생님 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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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웬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을. 음식을 집안하는구만. 응. 아니, 이래시피. 주인공 오셨으니 한 상 펼쳐볼까요?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는 진수성찬과 식사 끝에 전해오는 감동의 메시지들. 각 지방마다의 음식을 정말 정스럽게 소개해 주시고. 팬으로서 오래도록 이 프로를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인의 밥상은 사랑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사했고, 앞으로의 10년도 우리의 밥상 잘 부탁드릴게요. KBS 한국인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MC들이 펼치는 인생이야기와 인생곡. JTBC 배달가요. 신비한 레코드샵. 신비한 레코드샵. 니네, 니네 대박 났어. 유희열과 잭스키스의 발라드 제작기. TV엔 뒤돌아보지 말아여도 BTV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Christopher o arribолог이 설명하실 때까지는 유의하십시요.